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EV 업계 대부 테슬라 미중 차량 가격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리튬 등 배터리 원자재 값이 상승함에 따라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의 일부 모델 가격을 인상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미국 모델Y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모델3 롱레인지 세단의 가격을 각각 1000달러 일부 중국산 모델3과 모델Y 차량의 가격을 1만 2안씩 올렸다.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3과 모델Y의 가격을 10여 차례 인상한 바 있다. 모델Y 롱레인지의 가격은 지난해 1월 대비 20% 급등했으며 모델3 롱레인지 세단은 10.6% 올랐다. 이에 따라 가격을 낮춤으로써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의 EV 보급률을 높이려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카메이커 경영진의 구상은 단기적으로는 실현이 어렵게 됐다. 광물업계 동향 분석기관인 비미의 애널리스트 그레고리 밀러는 미켈 리튬 및 기타 소재의 가격 상승이 EV의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의 장기적인 가격 하락 추세를 둔화시키고 관련 기술의 확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러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EV와 내연 기관 차량 간 가격 평준화 시기는 확실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싼 차값은 당분간 EV 저변 확대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켈과 알루미늄 등 EV 소재 광물의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등으로 올해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셀의 평균 가격이 매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의 최대 광산업체인 노르니킬의 경우 EV 배터리에 사용되는 고순도 1급 미켈에 관한 안전세계 공급량의 약 20%를 생산해왔다. 테슬라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유럽 생산기지 기가팩토리사 22일 모델Y 출고식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 외곽 그루나이대에 완공한 기가팩토리사에서 오는 22일부터 모델Y를 출고한다고 발표했다. 일렉트랙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그루나이대를 관할하는 브랜덴부르크주 환경부가 최근 공장 사용 승인을 공식 발표한 것을 계기로 유럽형 모델Y 생산에 공식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기가팩토리사에서 처음 양산하는 모델Y의 출고 개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22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테슬라의 유럽 생산기지 역할을 할 기가팩토리사에서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유럽형 모델Y의 생산이 시작됐으나 이 공장을 감독하는 브랜덴부르크주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면서 승인 결정을 내림에 따라 테슬라가 모델Y의 공식 출고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6월 M2 맥북 프로 발표설 솔솔 9to5맥에 따르면 애플은 M1 탑재 13인치 맥북 프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9to5맥은 애플이 J493이라는 코드명으로 13인치 맥북 프로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달 애플은 새로운 데스크톱 라인업인 맥스튜디오 등을 선보인 만큼 노트북 라인 역시 재정비할 것으로 예측된다. M2는 M1과 마찬가지로 8코어 중앙처리 장치를 탑재했다. 그래픽 처리 장치는 좀 더 강력한 10코어를 갖췄다. 현재로서 M2 맥북 프로 출시 일정은 불분명하다. 올 6월 개최되는 세계개발자 대회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신형 맥북 에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다. 9to5맥은 맥북 에어 역시 M2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드명은 J413이다. 그렇지만 대만 TF 애널리스트 거민치는 올해 애플이 공개하는 2022년형 맥북 에어에는 M1이 탑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2월 순이익 38% 증가 확인 삼성전자 DBI텍에도 희소식. 파운드리 세계 1위 대만 TSMC가 2월에도 실적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확인됐다. TSMC는 2월 연결 기준으로 순이익 1469억 3300만 대만 달러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1월 순이익보다 14.7% 감소했지만 2021년 2월과 비교하면 37.9% 증가했다. TSMC의 1월 순이익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은 주요 고객사인 애플의 아이폰 13 판매 호조 덕분이다. 아이폰 13에 탑재된 모바일 프로세서 A15 바이오닉은 TSMC의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다. TSMC는 2021년 전체 매출에서 26%를 애플로부터 거뒀다. TSMC의 1에서 2월 순이익은 3191억 1천만 대만 달러로 2021년 1에서 2월보다 36.8% 늘었다. TSMC의 실적 성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주함을 보여준다. 이는 삼성전자나 dbi텍 등 국내 파운드리 기업에도 좋은 소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7.1%를 차지하고 있다. dbi텍은 1%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TSMC가 시장 점유율 53.1%로 1위다. 해외 매체인 쇼보더드는 반도체 부족이 계속되면서 TSMC의 실적은 당분간 최고치를 계속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배달 로봇이 택배 라이더 대체할까? 엔비디아 자율주행 로봇의 거액 투자 아니요?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나 택배 트럭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겨난 장면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 역할을 배달 로봇에게 맡길 작정인가 보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가 있겠지만 배달된 물건은 받기 위해 밖에 현관문 밖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현관문을 여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배달 로봇은 효용성을 가진다. 반도체 업계 메이저인 엔비디아가 배송 로봇 개발 전문업체인 서브로보틱스에 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서브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 이츠와 제이를 통해 완전 무인형 배송 로봇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전문업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서브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것은 처음이지만 이번 투자를 계기로 두 회사가 의미 있는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엔비디아의 로봇 사업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서브와 긴밀하게 일하는 것이 기대되며 특히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한 개까지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즉 소비자의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해 현관에서 노크를 하는 도어 투 도어 로봇 서비스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서브는 지난 1월 사람의 도움을 완전 제외한 4단계 자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브의 로봇은 엔비디아의 제스톤에지 AI 플랫폼의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서브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 알리카샤니는 로봇 공학과 관련 제품 개발에 있어 엔비디아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향후 로봇 개발을 위해 그들과 협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도로가 아닌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카샤니 CEO는 인도를 통해 배달하는 것이 도로를 통해 배달하는 것보다 변수가 많아 계산의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어려품을 토로했다. 그는 다만 인도를 통해 배달하는 것도 장점이 있는데 도로에 비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반응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브는 지난해 12월 연장된 시드 라운드에서 DX벤처, 세븐일레븐의 VC암 7벤처 등 여러 벤처 기업으로부터 총 1,3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LFP 하이니켈 배터리 주목 자체 생산 능력 개발 중 전기차 신흥 강자로 주목받은 미국의 리비안이 리튬 인산철과 하이니켈 등 차기 배터리에 관심을 내비쳤다. CNBC에 따르면 리비안은 이내 2021년 4분기 주주 소환에서 회사가 만드는 전기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차의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세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새로운 유형은 AFP와 하이니켈 배터리로 테슬라와 벤츠, 중국계 등 굵직한 자동차 기업들이 승부수를 건 분야이기도 하다. R.J. 스케린지 리비안 창업자 및 최고 경영자는 파트너사를 통해 첫 번째 LFP 배터리세를 공급받고 있다라면서 자체 생산 능력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LFP 배터리를 통해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FP는 3원계 NCM보다 원자재 수급이 수월해 비교적 값이 저렴한 배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니켈과 코발트 등의 가격 상승세로 자동차 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자 LFP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하이니켈의 경우 니켈 역량이 높아 원가 부담이 크지만 주행거리 등 전기차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프리미엄 배터리로 꼽히고 있다. CNBC는 리비안이 LFP 배터리세를 채택해 테슬라와 여러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리비안은 부품 및 소재 수급의 차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생산량 목표치를 2만 5천대로 낮춰 잡았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리비안이 4만 대 수준의 목표 생산량을 잡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리비안은 부품 및 소재 수급의 차질은 그 차질은 비판을 따라 통장한 범인과